비영리 민간단체 대전사랑매세나가 2024년 신년회를 열었습니다. 이날 행사는 매세나 단체 활동 영상 시청과 내빈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, 회원관 화합의 시간을 가지고 향후 단체의 발전적 성장을 모색했습니다. 대전사랑매세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지난 2019년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으며,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나눔, 기부 등 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펼쳐왔습니다. 대전사랑매세나가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영화나 연극이나 문화 취약계층에 보여주는 게 원래 하던 문화봉사단체입니다. 24년도에는 다른 봉사단체분들이 하시는 사업들을 쌀을 기부할 때 저희도 같이 문화를 기부한다든가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문화의 아고라의 하나로서 다른 외부 지원 사업도 늘려갈 계획입니다.